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베 수도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양성당 주임 이상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고 하였는데 롯이 소듬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의를 맞은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축의를 맞으신 분들이 계실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인의 천상탄의를 기억하면서 성인이 살아갔던 삶을 자신의 삶 안에서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인이 보여준 삶 안에서 그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성인들이 보여준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선함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의미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희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질서를 넘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하느님께서 기획하신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모습 안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완성하시는 것이 인간 스스로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인들 역시 이러한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세상이나 인간이 아닌 하느님을 따르며 그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이 진정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리고 희망을 둔 보물이 세상에 있는지 하느님께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수많은 모범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진정한 희망을 기억하며 지금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총과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놓았듯이 우리 역시 끊임없이 내려놓음과 내어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더욱 풍성이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실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양 성당 주임 이상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상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치 Racing 획득 그분의 강론 Người 그분의 강론 그분의 강론 아멘